자 우리 전국의 고3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더욱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평문항이 아무래도 고3들이 치룬 거지만 우리 수능 열렬인 여러분들도 N수행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항들을 자신이 다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반드시 지금의 현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아주 중요한 그런 문항들입니다. 물론 약간의 옥의 티가 있어요. 그건 제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난이도 부분 얘기를 할 때 지금은 난이도가 높다 낮다 이게 우리에게 문제점이 아니죠. 어떤 난이도에서든 간에 자기 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난이도는 낮습니다. 여러분들 7월 학평의 난이도에 대해서 이 결과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떤 자기의 점수가 랭킹됐다고 해서 이것을 자신의 현재 위치로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문항별 자신의 위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7월 학평 난이도에 곱하기 3배 이상의 10배까지입니다. 체감 난이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수능이라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능을 단순히 시험 본다, 시험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 수능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공부해서 시험 준비하는 것이야 그렇게 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 7월 학평에서 한번 잘 되짚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지금의 시기에 여러분 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되면 어 나 기출도 뭐 풀어봤어. 그래 개념도 좀 됐어. 이제 문제풀이에 매달려야지. 어 그래 이번에 뭐 실수했어. 아 내가 문제풀이가 부족하구나. 아니.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또 해마다 거의 20, 한 5, 6년간 수능이라는 것이 존재하면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두들 성공하지 못하죠. 문제풀이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의 이 기출 문제의 소모적 풀이 이게 아주 심각한 것이고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특히 수능 열렬인들 기출을 많이 봤죠. 우리 고3 수험생들도 많은 신용을 썼기 때문에 기출을 한두 번쯤 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출 문제가 식상해질 때가 가장 위험스러운 순간이고요. 바로 지금의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총평에서 몇 마디 말씀드릴 텐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의 시기에 문제풀이에 휩싸이는 그런 룰을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하나하나 잘 들어봐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개념의 일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좀 이번 7월 학평에서는요. 좀 매정하고 좀 듣기 좀 거북한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뿐이 아니라 원래 그래요. 우리가 치르는 이 수능에 응시하는 인원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 현재 상황의 30%는 수능 들러리입니다. 기분 나쁘죠? 11번 그 다음에 11번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11번에서 알 수 있어요. 자신이 11번을 틀었다고 하신 분들 아우 나 착각했어? 아니요.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물론 뭐 기억번 틀렸어 해놓고 선지에서 기억에 동구발치는 어처구 없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11번은 결코 착각을 일으킬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자 여기에 2번이 정답입니다. 니은만이 옳은 말인데 정답률이 58%랍니다.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1번 선지 1번 3번 4번의 기억번 자 에너지 띠라는 것은 에너지 영역이죠. 그 안에 전자들의 에너지가 모두 같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고1과학에서도 여러분 공부했던 부분이죠. 들러리기 때문에 이런 기억번이 포함된 것에 체킹을 한답니다. 자 이 퍼센테이지를 확인해 보면요. 이 선택자들의 30%가 넘어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신이 만약에 11번에 속해 있다.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반성과 다시 리셋하면서 완전히 자기스러운 인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은. 그러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아직 개념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14번 16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4번 교류필터에 관한 얘기죠. 이거 뭐 복잡한 응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개념 준비 아직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특수 주제들 교류필터라든가 연력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산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주제들을 제가 킬포인트 시리즈를 해서 했었습니다. 킬포인트 시리즈의 교류필터가 몇 시리즈에 있는지 기억은 3시리즈인가요? 4시리즈인가 있을 겁니다. 강의 세기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섭렵을 물론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오메업칙이에요. 증열 특징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맞추신 분들도 선생님이 해설특강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짧고 정확한 거고 명쾌한 것인가 확인 꼭 이따 같이 하시 바라고 16번 이거 광통신과 전망사의 원리죠. 이거 사실 쉬어가라고 만든 문제 같아. 그런데 45% 그러니까 쉬어가라 완전히 쉬라는 건 아니고 이 정도는 이라고 체크하는 그런 문항인데 45%밖에 안 됐다는 거 굴절률 그 의미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개념 준비 안 되고 있다는 거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 걸리신 분들 이거는 실수 정말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but 저도 이거 문제를 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래도 모평 평가원 출제는 아니더라도 학평에서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을까 저는 감히 실수로 얘기할 거예요. 왜? 여러분 물리학 교과에 물리투어 나오면 안 되죠. 국어시험지에 영어 나오면 안 되죠. 나올 수 있나? 안 되죠. 7월 학평에서 오개티가 하나 있는데 자 10번에 걸리신 분들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 이 디귿 때문에 정답률이 50%가 됐는데 파장에 따른 굴절률 차이 그러니까 빨간색 많이 꺾일 거냐 파란색 많이 꺾일 거냐 이거는 물투교과예요. 여러분들 2종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천재갈고 교학사가 있는데 이 두 종의 교과서 한 종의 교과서는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내용 없어요. 또 한 종의 교과서에는 살짝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하면 거기에 무지개 관찰 뭐 이래 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험은요. 그저 꺾이는 것을 보는 것이지 굴절이다. 굴절이 뭐다.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실험이지 어떤 내용 설명도 없어요. 이건 물투교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이 무지개 관찰을 해가지고 빨주로 초파란 보. 그래서 빨간색보다 여기 있네. 파란색 쪽이 좀 많이 꺾여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 한 종의 교과서에 있는 실험은 어디까지나 빛이 이렇게 굴절하는 거야. 라고 이제 보는 실험일 뿐. 이것은 물투교과이기 때문에 10번에 틀리신 분들 디귿 때문에 틀리신 분들 울지 마세요. 알겠죠? 네. 학평은 가끔씩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옥의 티예요. 확실합니다. 한 종의 교과서는 아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1번부터 20번까지 전 문항 중에서 우선 베스트 or 워스트 어떤 분에게는 베스트지만 어떤 분에게는 워스트죠. 물론 이 다섯 문항을 제가 꼽았는데요. 물론 정답률이 낮습니다. 제가 정답률은 써놓지 않았는데 4번은요. 무려 40%입니다. 해설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대속도 개념 우리 특상대성 이론이 있기 때문에 상대속도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설은 상대속도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VT 그래프 쓸데없이 그리지 마세요. 시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4번을 이거 사실 간단한 문제거든요. 간단하게 풀라고 1페이지 놔둔 거예요. 간단하게 풀라고. 그다음 제가 기출 문제에 식상해지면 위험한 순간이라 했었죠. 기출 풀이의 소모적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이제 우리가 지금 버전업 기출 사대를 타고 버전업 이 강좌를 함께 나누고 있지만 했죠. 여러분 13년 2013년 6평인가요? 평가 문제입니다. 그 문제 갖고 만든 문제예요. 간단하게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있었나? 왜? 시중 문제집 풀이의 얽매이다 보니까. 자 기타업 강좌는 그런 강좌가 아닙니다. 이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지금 시기야말로 진짜 여러분들 진짜 기출 풀이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기출 바보가 되면 안 돼요. 기출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틀리신 분들. 그다음 14번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나요? 네. 교류 필터 얘기죠. 교류 필터 개념은요. 증열 특징 오메업칙이에요. 결국은 명쾌한 개념이고 그다음 특히나 이 문제를 풀 때 실제 이건 학평이지만 평가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고 출제되었을 때 효율적인 기역 니은 드긋에 OX 판별을 해야 됩니다. 시간도 짧게 걸리고요. 문제의 뜻에 맞춰서 푸는 것. 이거 꼭 우리 같이 확인합시다. 그다음 16번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광통신과 전반사 이건 그냥 명쾌 개념이에요. 이건 혼동 요소가 없습니다. 안 된 거예요. 개념용이 안 된 겁니다. 그렇다고 개념용이 1부터 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강제에 이래서 뭐한데 기출풀이 하면서 제가 핵심 다이어트로 찝을 것은 정확하게 찝습니다. 그것만큼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 19번 이렇게 썼습니다. 에피콜 라메의 이겨면요. 핵심을 외면한 결과예요. 19번의 16번의 정답률은 45%고요. 그다음 14번의 정답률은 54%고요. 아유 반 정도는 틀린다는 얘기네요. 그다음 19번 같은 경우는 무려 38% 자 이제 또 시간이 모자르다고 핑계 되겠죠. 그건 핑계입니다. 진짜 핑계예요. 앞에서 시간 낭비를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없는 것이죠. 특히나 이번 학평 같은 경우는요. 모평보다 해석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게 모평과의 차이점입니다. 평가원 수능과의 차이점이에요. 38%밖에 나오지 않았다. 아직도 앞에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핵심을 외면한 결과 뭐냐 기 기 여러분들 에피콜 라메의 건 일운동의 정리건 이 기의 중요성을 외면하면 작살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렸는데요. 특히 역학 문제 같은 경우 풀이법에 얽매지 마십시오. 풀이법에 얽매지 마세요. 무슨 풀이 무슨 풀이 조심하세요. 핵심 개념이 흔들려있는 상태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를 볼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 다른 경우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꾸 분류를 하려고 풀이를 분류하지 마세요. 개념을 분류 스스로 체계를 만들어야지 풀이법을 분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에피콜 라메로 풀어? 일운동의 정리로 풀어? 그렇게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에피콜 라메로 기에 대한 힘의 분석 외력의 분석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항합니다. 이 문제에서 우왕좌항합니다. 이건 A만의 기 만 쳐들어가면 됩니다. 왜? 문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20번은 우리 역학적 평행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풀이 매우 짧아요. 그리고 이 교과 내용 그리고 평가에서 바라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중에 기본 왜 짧으냐? 기본 중에 기본 근데 왜 이런 문제 혼동하는 역시 또 풀이법을 얽매이는 것이죠. 자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역학적 평형은 두 가지 만족합니다. 시그마 F이퀄 0 시그마 돌림이퀄 0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축을 어디에 잡느냐가 가장 핵심이고 그 기준축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돌림임 개수를 줄인다는 겁니다. 그럼 풀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제가 만든 거냐? 아니 이게 물리학의 본질인데 지금까지 나와있는 기출을 갖다가 그거 아주 분류를 해버리니까 자꾸 풀이법이 여러분들 자꾸 준비되려고 하는 겁니다. 풀이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풀이법 이전에 기본 중에 기본 이따 같이 갑시다. 이거 간단하게 푸는 거예요. 그러라고 만든 문제고요. 얼마나 우리가 어이없이 소모를 했는가 여기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5개트리을 제외하면 이번 7월 학평은 그나마 매우 우리에게 현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였던 겁니다. 자 7월 어휴 기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볼 그런 시기입니다. 아셨죠? 자 나머지 얘기는 선생님이 이제 캐스트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바로 이제 이 베스트 올 워스트 5 자 요 문항 2부터 바로 함께 특강으로 나누겠습니다. 고! 고! 렛츠고죠. 같이 가야 되겠죠?